자 이번에는 앞에서 계속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테니까 이런 후속공격 방법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라고 메타프리터를 계속 소개를 했었죠. 그 이유는 메타프리터를 처음에 너무 설명을 하게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메타스플로이 사용에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듈이라는 개념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너무 처음부터 깊게 들어가 버리면 조금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서 계속 그냥 이거는 하나의 후속공격기법 중에 하나다 정도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모듈을 다루실 줄 아시고 아미티지도 한번 해보면서 피버팅이라는 재미있는 기능도 해봤고요. 이제는 이제 제대로 확실히 메타프리터를 이해하실 때가 왔습니다. 메타프리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다양한 후속공격을 지원하는 메타스플로이드의 자랑거림이 이렇게 되어있고 좀 더 구체적인 정의로는 메모리 DLL 인젝션 스테이지를 사용하는 광범위한 동적 고급 페이로드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면 돼요. 그 이제 유닉스 리눅스 환경에서 해킹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쉘을 우리가 이제 소거로 쉘을 땄다라고 하죠. 쉘을 획득했다라고 하겠습니다. 말로는 땄다 하지만 쉘을 획득했다. 쉘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거는 리눅스 입장에서는 보통 빈 쉘 이렇게 쉘을 가져오는 거고 윈도우에서는 CMD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렇게 쉘에 접근을 했다는 대상 PC에 쉘에 접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모든 공격을 지금부터 가능하다고 봐도 돼요. 모든 공격이 가능하다. 이 모든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시스템을 점령했기 때문에 점령한 뒤에 하는 공격을 제가 포스트 익스플로이테이션을 설명드렸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엄밀히 말하면요. 포스트 익스플로이테이션 제가 이전까지는 용어정위에서도 그랬지만 익스플로이테이션이 성공한 이후에 하는 공격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일단 시스템을 점령한 후에 그리고 그 추후에도 따로 뭐 별다른 공격 없이 이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위해 해주는 아, 있기 위해 하는 어떤 공격 기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Persistence라고 하는데 Persistence라고 하는데 이 공격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한 번 공격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시스템에 명령을 내리거나 추가적인 공격을 수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포스트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큰 범위에서 익스플로이테이션이 성공한 다음에 수행하는 모든 공격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쉘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런 쉘을 가져왔을 때 리눅스 쉘을 이렇게 딱 뭐 루트든 사용자 권한이든 이렇게 떴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점은 이 CH루트 환경이라고 해서 나름 샌드박스된 환경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라는 프로그램을 해킹을 해서 쉘을 얻어냈어요. 근데 쉘을 얻어내고 보니까 그 A라는 프로그램이 샌드박스 환경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샌드박스 환경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의 어떤 제어권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 샌드박스를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우회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회가 안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을 장악한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 뭔가 내 이 시스템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 한 번 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완전한 의미의 공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또 제한 사항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비닐 쉘 같은 쉘을 맺을 수 있는 페이로드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메타스플로이 페이로드들 지금은 현재는 많이 이제 백신이나 네트워크 장비에서 포착을 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래됐기 때문에 인코딩이나 난도카 이런 것 좀 하더라도 네트워크 감시 장비를 좀 우회하기가 조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측면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설령 통제된 환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이제 운영체제 자체적으로 운영체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를 제한시켜 놓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없애버린 거죠. 기본 명령어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눅스에서 ls라는 명령을 하면은 현재 그 경로에 있는 디렉토리라던가 파일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근데 설령 쉘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ls라는 명령 자체가 운영체제에 없어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지금 컴파일러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일일이 다 ls라는 거를 뭐 프로그래밍에서 구현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너무 큰 점을 많이 남기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 빈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해킹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존에 그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어떤 북한되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메터프리터라는 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메터프리터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메터프리터는 여러분들이 msf 콘솔 시스바트에서 보셨겠지만 이게 빈 셸 해가지고 루트 혹은 사용자 이런 식으로 이제 셸이 공격자에게 떨어지고 명령을 보내는 게 아니라 메터프리터라는 메터프리터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메터프리터라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왜 메터프리터라고 했을까 메터프리터인데 그래서 이런 이렇게 발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메터프리터라는 어떤 셀을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그냥 일반 빈 셀을 했을 때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메터프리터를 사용을 하면요. 메터프리터에서 제공하는 명령 또는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다른 종류의 셀을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사용하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이 메터프리터라는 걸 사용하는 큰 세 가지 이유이자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로는 디스크를 건드리지 않음 그리고 프로세스 인젝션 시 새로운 프로세를 생성 안함 그리고 최소한의 포론식 증거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 메터프리터에서는 리플렉티브 DLA 인젝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인젝션 그 리플렉티브 DLA 인젝션을 사용하는데 초중국 과정에서는 이 기술적인 과정이나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원하는 어떤 코드의 조각들이 있어요. 그 코드의 조각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윈도우 시스템에다가 이 코드 조각을 올리려고 하면요.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거나 새로운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거나 혹은 이 코드 조각들을 디스크에다가 디스크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메모리로 불러오거나 이런 식으로 코드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 리플렉티브 DLA 인젝션을 사용을 하면요. 디스크를 건드릴 필요도 없고요. 프로세스 수준에서 어떤 어떠한 새로운 동작도 하지 않습니다. 프로세스 수준에서는 동작하지 않고 기존에 우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익스플로이 성공 후에 여기 지금 이 프로세스의 제어권을 확보했다면 기존의 프로세스 문맥 안에서 코드를 삽입시켜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를 건드릴 필요도 없고요. 새로운 프로세스 흔적도 없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까다롭고 그래서 포렌식 증거도 최소한으로 남깁니다. 안 남기는 건 아니에요. 포렌식 기법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은 못 드리지만 메타프리터만 가지고 포렌식 증거가 어떤 것이 남는지 연구하신 분들도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리프렉티브 DLA 인젝션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좀 은밀하게 조금 더 은밀하게 그런 코드 조각을 삽입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메타프리터 자체적으로 암호화 통신을 사용을 합니다. 암호화 통신을 사용을 하고 모든 공격에 사용하다고 가능하다고 무방하다는 말은 메타프리터에서 나중에 초중국 과정에서는 또 자세히 소개해 드리진 않을 거지만 API를요 API를요 메타프리터 자체에서 제공하는 API 보다는 예를 들어서 대상 시스템은 윈도우면요 윈도우 시스템이면 윈도우 시스템 안에 시스템 DLL 파일들이 있죠 시스템 함수들을 제공하는 여러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뭐 웬더 뭐 뭐 커널32 DLL이라든가 뭐 NTDLL이라든가 뭐 유저32 커널 DLL인가요?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런 DLL들 안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파일 그 함수들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어요. 등록을 해서. 그래서 어 지금 호스트 이제 여기 지금 그 속주가 되는 그 피해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도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정말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종류의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확장성 이게 대화형 쉘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기능을 선택해 네트워크로 전달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의 추가가 용이하다는 거 이렇게 돼 있고 동작 원리는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어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이게 공격자 PC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PC가 있을 때 우선은 모듈을 하나 실행시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프리 FTP D 사용했던 거 있죠? 프리 FTP라는 모듈이 그 공격자 PC에 올라온 다음에 이 모듈이 피해자 PC를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프리 FTPD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여기가 프리 FTPD 프로그램 영역이라고 했을 때요. 여기서 원래는 코드가 이렇게 실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수행이 돼야 되는데 이 코드 흐름이 중간에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이건 펜을 한번 바꿔볼게요. 중간에 코드 흐름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쑥 바꿔가지고요. 이렇게 새로운 흐름으로 가져옵니다. 제가 이제 이 피해자 PC의 코드 흐름을 제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페이로드를 전달합니다. 페이로드가 여기서 메터프리터가 되겠죠. 메터프리터의 페이로드 코드는 맷 SRV 라는 거를 보냅니다. 자 맷 SRV라는 거를 이제 실어가지고 여기다 보내요. 얘가 이제 메터프리터의 핵심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칼리에서 맷 SRV 별표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코어 파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C로 작성이 됐고요. 어쨌든 맷 SRV.dll 파일을 이 피해자 PC에 전달을 하면은 리플렉티브 DLL 인젝션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 맷 SRV 코드를 이렇게 심어주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세션을 맺어줍니다. 자 이제 명령을 주고받을 준비가 돼 있죠. 자 이렇게 맺어주고 물론 이제 그 SRV 파일을 올리는 방법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통신도 이제 암호화 통신을 하고 암호화 통신 세션을 맺고 뭐 이런 것들이 과정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일단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세션이 맺어지는 거죠. 이때 돼서 진정한 세션이 맺어지면 이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권한을 상승한다거나 스크린샷을 뜬다거나 키로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대화를 하면서 명령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구조로 돼 있다고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메터프리터에서는 메터프리터 기능을 여기 또 미터프리터라고 했네요. 네. 미터프리터, 메터프리터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패널을 다시 한 번 지우고요. 메터프리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의 메타스플리터에서 제공하는 내장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스크립트도 두 가지 방법입니다. 스크립트도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잘 만들어진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새로운 새로운 여러분만의 커스텀 스크립트를 제작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중국 과정에서는 새로운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이 내용은 고급 과정에서 고급 과정에서 메터프리터의 동작 원리를 조금 더 심도있기 한 다음에 직접 스크립트를 짜서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초중국 과정에서는 기존에 만들어진 잘 만들어진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를 한번 분석해 보는 과정만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장 기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시면 테마로 나눠보면 이 정도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권한 상승이라던가 대상 PC의 어떤 계정을 해시값을 떠온다거나 이벤트 로그를 제거를 하거나 토큰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레지스트리를 마음대로 등록하고 제거하고 할 수 있다거나 원격 데스크톱 접근 패킷을 스리핑하고 피버팅하고 파일을 검색하거나 다운로드 업로드하고 전도 리포를 돌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큰 주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다음에 이어질 실습 강의에서는 4번 강의인데 꼭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실습에서는 내장 기능 사용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실습에서는 비터프리터 기존에 좀 괜찮은 스크립트들 몇 개 실행해 보고 결과가 어떤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